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변수와 상수, 친구 이름 같죠? 실제로 이 변수와 상수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우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변하는 값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수학에서 x는 10, y는 20 뭐 이런 부분 기억나시나요? 거기서 배웠던 게 바로 변수입니다. 즉 이 x라고 하는 값은 오른쪽에 있는 값에 따라서 다른 값이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. 즉 x는 10이라고 적어주면 x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. 그리고 x는 20이라고 하면 x가 10이었던 게 20으로 교체되는 것이죠.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.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합니다. 즉 x는 10이라고 했을 때 x가 변수라면 10이라는 값은 상수인 겁니다. 다시 말해서 10은 10인 거죠. 10은 20이라고 하면 그 10이 20이 되는 게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구체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이거 제가 여기다가 제가 스크립트라고 써주고 var은 x는 1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alert을 하고 x를 적어줍니다. 여기서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빼보면 지금 제가 입력했던 값이 이 결과 값이 10이라고 하면서 alert 창이 뜨죠.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것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va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var은 변수를 의미하는 variable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x가 여기 var 오른쪽에 있는 x가 변수라고 하는 것 변수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때 앞에다가 var이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. 물론 이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. 물론 저것을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지금은 무시하는 걸로 하고요.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lert은 앞선 예제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설명은 안 드렸죠. 이러한 형태를 함수라고 부릅니다. 함수는 변수와는 다른 겁니다. 그리고 함수에 함수는 첫 번째로 함수명이 들어오고 그 뒤에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데 그 이 alert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는 이 첫 그 함수가 받는 함수의 값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조금 여기는 x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10이 전달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죠. 그렇게 되면 이 alert 창을 띄워주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표현해 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또 한 번 var x는 20이라고 적고 위에는 x라고 표시해야 겠죠. 그리고 또 한 번 alert을 호출하는데 마찬가지로 x를 제가 호출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는 이게 실행이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실행이 됩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볼까요? 자 10이 실행이 됐습니다. 이 10은 x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전달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것이죠. 그리고 제가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는 20이 실행이 됩니다. 이게 실행이 된 거죠.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x라고 하는 x는 우항의 오른쪽 항으로 전달된 값에 따라서 값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